오늘 연습할거는 여기서 90도 같이 다녀가는데 90도 턴에서 연습을 할거에요. 가다가 90도 턴에서 같이 나가는걸 연습을 할거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방식은 리드아웃이라고 되가지고 여기에 서서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려가 되야돼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잘 보세요. 부를때는 어깨너머로 서다녀요. 아이콘택을 해요. 이걸 점프하러 넘는 순간 몸을 이쪽으로 휙 돌려버리는거에요. 여기서 몸을 이렇게 돌려버리는거에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돌려버리죠. 돌려오다가 얘가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돌려가지고. 그쵸? 근데 여기서 부를때는 어떻게 안될까요? 여기서 부를때는 오른쪽에서 만지고 이쪽으로 부르는거에요. 넘고 넘는 순간에 터닝을 해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이쪽으로 나가서 만드는. 요 연습을 해야되는데 지금 기다려가 안되면은 같이 달릴 수 밖에 없어요. 같이 달리면서 이렇게. 달려나가지고 여기까지 달려나오는데 여기서 반대로. 그럼 끝에서 돌리나요?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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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던져주세요. 반대로 다시 한번. 고! 던지세요 앞으로. 예! 없어! 없어! 거짓말하면 안돼요. 걔들한테. 걔들한테 거짓말하면 안돼요. 예! 만져주세요. 패팅해주셔도 돼요. 패팅해주셔도. 오케이. 어머. 표정하실거에요. 와! 오케이. 고! 고! 예! 오케이. 고! 기다렸다가. 그렇죠. 여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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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됐다. 기다려 기다려. 터닝. 가세요. 가세요. 던지세요. 이제 뛰면은. 던져요. 예! 잘하셨어요. 정신 못차겠다. 옳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예. 그렇지. 오! 잘한다. 이제 도전하다. 네. 오! 잘한다. 고고고. 고고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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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말하지 말고요. 말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말하지 말고. 허들 앞에서. 더 빨리 움직여. 핸들러가 느려요. 핸들러가 느려요. 기다리고요. 기다리고요. 기다리세요. 뛰세요. 그렇죠. 지금 멈침. 그냥 가세요. 늦었잖아요. 지금. 걔는 이미 갔는데. 천천히 가세요. 가세요. 더 뛰어나가세요. 예!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가세요. 천천히.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터닝하고. 가세요. 가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터닝하고.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그렇죠. 초arshall perd. 이쪽에. off period. 모자. 이제 죄책. 이거 팔아요. 그거 잘하는.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와야돼. 어유. ers. 아유. oftentimes. 기다려 안 되는 애예요 기다려 연습도 안 하셨잖아요 집에서 너무 빨리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앞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핸들링 미스 그레이트 도그 쉐임 어바웃 핸들러 발로 푸쉬하면 안 됩니다 걷어차려고 하면 안 돼요 탁 보여요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게 그렇지 기다려 주면 돼요 네 한 번 더 집중력 저하 라스트 왜 이렇게 뛰어야 되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뛰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 신났어 그래 뛰어 뛰어 괜찮아 예 성공 반대로 다시 엄마가 너무 빨리 가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셨어요 왜 얘가 빠질까요 걔를 넘기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걔가 넘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데 걔를 막 넘기려고 그래요 걔를 막 넘기려고 해요 던져 주세요 방금 넘었잖아요 푸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기다리세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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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거기서 넘으면 주세요 던지세요 반대로 또 넘으면 주세요 던지세요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먹어 예스 벨 disturbed 벨isel 예 하고 해볼까요 예 봐 개를 지금 뭐도 놓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터닝 반대로 반대로 턴 그리고 달려나가셔야죠 늦었죠? 개 보이게 던져주세요 가세요 그렇죠 개가 보이게 던져주세요 앞으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못 봐요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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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는 무리예요 얘한테 2개만 하세요 일단 터닝하는 건 아직 무리예요 잘했어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면 너무 잘했어요 쉬세요 쉬세요 놓치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딴 데 쳐다보면 나한테 어트랙션을 팍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던가 이름을 부르던가 어? 아프고 연범이 허들 넘을 뻔했어 네 예 정말 허들 넘을 뻔했어 어렵다 반대로 발로 막지 마세요 넘기려고 자꾸 발로 블록킹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개한테 기다려 선택권을 줘서 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아버려요 말하지 말고요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OK라는 릴리즈 큐를 주셔도 돼요 더 앞으로 가세요 연인에는 그렇죠 손바닥 펴고 보여주세요 먹으려면 닫으세요 펴주세요 펴주세요 OK OK라는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릴리즈 큐예요 OK하고서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OK하면 와서 먹는 거지 그렇게 놓는데 어떻게 OK했는데 와서 먹을 수 있겠어요 떨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다 놓고서 시험을 해야죠 코앞에다 놓고서 못먹게 띄워놓고서 OK를 하면 얘네들은 어휴 으아하야 뭐지 코앞에다가 바로 놓으세요 연이 지금 이해 못 했어요 OK라는 말을요 OK하면 탁 달라도 들어와야 돼요 됐어요 단진됐어요 연이 이해 못 했잖아요 이해 못 했습니다 OK를 더 내리세요 손을 내려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코앞에다 놓고서 Alton 네 앉아 무릎 꿇고 가세요 걔랑 눈높이를 거짓말 마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